아니, 넌 어떻게 구해도 그런 놈을 구한 거야? 내가 뭐 알고 구했겠어? 그래서 네가 하는 말 겨울이가 믿는 눈치야? 아니, 아, 겨울이 그 기집에 이제 내가 별 짓을 해도 안 믿는 눈치야. 그리고 리조트에 객실복도 CCTV도 다시 요청했대. 뭐? 그거 확인하면 끝이야. 하, 어쩌지? 복고 넣기 전에 없애버려야 되나? 하... 안 돼. 그러다 괜히 의심만 더 키우는 꼴이야. 아, 그럼 어쩌자는 건데? 오히려 잘 됐어. 뭐? 뭐가? 우리한테는 차가 있잖아. 차? 뭐? 뭐? 내가 모르겠다고 해외가ER가 내 zeit Rhys. 에라야. 우리가 편집한 영상으로 꼭 바깥치게 해야 돼. 안 그럼 진짜 끝이야. 아, 리조트 관계자는 걱정하지 마. 우리한테 먼저 영상 넘기는 조건으로 원하는 만큼 돈도 줬으니까. 겨울이한테는 10분 뒤에 보내기도 했어. 이젠 너한테 달렸어. 네, CCTV 영상 메일로 보내셨다고요? 예, 알겠습니다. 언니 좀 내려가봐요. 엄마가 불러요. 어머니가요? 네.